야 마빠르 어? 너의 대쉬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사실 단점이 아니고 버그라 버그가 있다고? 볼래? 뭐야 이거 하고 있었니? 이거 조금 갖고 놀고 있었거든? 이건 아주 푸준한 큰 버그라 잘 봐 버그 확실해? 버그가 확실해요 버그가 확실해? 진짜 확실해요 잘 봐 잘 봐 뭐야? 어때? 뭐야? 이 버그가 맞지 않소?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으아악 쏘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버그라 뭐지? 생각했던 것보다 아! 야 또 잘하는데? 니 왜케 잘 뚫냐?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인 버그야 하하하하 해봤자 뭐 그냥 데미지 있고 그런건줄 알았거든? 불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줄이야 뚫고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뭐야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어 어! 어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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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다 뚫었다 어 이게 이... 어... 치명적이야 하하하하 내가 기다려 봐 제가 고쳐볼게 내가 앞에 블럭이 인식되면은 대시가 안 되게끔 해놓은 거거든? 어 근데 그 블럭을 인식하는 범위가 조금 가봐 걸리나 본데? 벽에 딱 하고 고치고 오면 자 지금은? 지금? 허앗 너무 잘 뚫리는데? 자 지금은? 지금? 쪄앗 쪄앗 어어 억지로 비벼서 뚫고 나오는 거 같은데 뭐지? 뭐지? 뭔가 되게 뚫기가 방금 엄청 힘들었네 뭐지? 아 다시 다시 자 지금은 으응 뭐지? 꽤 많이 넓혔는데 인식 범위를 자 지금은 으응 타 지금은 으응 너무 잘 뚫래요 이건 좀 많이 넓혀봤다 지금은 타 아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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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무 너무 잘 뚫려 진짜 원인 찾았어 진짜 찾았어 진짜로 진짜 찾았어? 원래 뚫리면 안 되는데 내가 한쪽 방향만 바꿨네 으응 내가 이거 4방향으로 가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쪽으로 가는 걸 막아놨어 여기만 막아놨어 이거 한번 해볼래? 여기서 어키 어키 가닷 막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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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막혔는데? 안 뚫린다 안 뚫리지? 으응 한쪽 방향만 설정해 아 아 안 뚫린다 이제 아 에이 재밌었는데 이거 안돼 지명적 버그야 그거 뭐야 아 막혔어 아 안돼 내 거 내 재미가 어허 내가 대시 써 그것도 재밌어 자 이제 다 안 뚫릴 거다 탁 안 뚫리고 탁 안 뚫리고 오케이 으응 아 안 뚫려 절대 안 뚫리죠 안돼 버그는 고치라고 있는 거거든 아 재밌었는데 아 아쉽네 이거 깜짝 놀랐네 아 나만 알고 있을 걸 그랬나 아 알려줘야지 오이 하 dein 아 하 하 하 해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